반갑습니다. 공정수 예산입니다. 이번에 낮 동안 울타라 몇 킬로 차근 소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원래 참가자가 생각할 게 아니었는데 자봉을 하다가 추억으로 계획이 안아가지고 달리게 돼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먹거리도 주로 상황 중에 참 좋습니다. 이거 공정수 예산이 몇 회 정도 준비하셨어요? 5, 6회 정도? 이 낙정포스가 지금 어떤 건가요? 지금 검토가 보면 낙정당해서 오늘은 정탄하고 갈 수 있는 초보사들도 열리기에 적당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매년마다 이런 데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북미에서 이런 데 자주 열리는 게 좋죠. 안 되라고? 경주도 좋고 경주도 좋고 우리 북미에 달렸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보건의 우측은 부장님 부모 여기 어떻게 되죠? 부장님이 잘 계시는가요? 네. 오늘 이거 선물을 받아가지고 사진 찍히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 싶습니다. 예. 하루가 먹고자 마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다닐게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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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